그럼 문자 한번 볼까요? 9136번 님이 쏘카 많이 또 빌려서 많은 분들이 쓰시죠. 19100원에 3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은 여행 갈 때 쏘카 안 타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워낙 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주가도 좀 잘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이용객도 많고 시장에서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분야인데도 여전히 시장 여파가 큰 건가요? 아니면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리스크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쏘카 같은 경우에는 렌탈 부분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중고차와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중고차 판매량이 조금 더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분기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적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기 예상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렌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만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대감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매각과 관련돼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약수익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악재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만들어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과 함께 상승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때 좀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지금 사실상 지금 매물이 좀 쌓여있는 가격대가 지금 딱 18,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이 흐름을 보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줬었던 게 확인이 돼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조정 대신 기간 조정을 이 18,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18,000원 구간을 좀 살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고 다시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 없는 역배열을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좀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카 지금 중고차 판매량에 대한 좀 부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금리나 좀 성형이 살아준다면 그래도 한 번 좀 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도움 내셨길 바라는 마음 저희가 담아볼게요. 자 지금 또 용기를 내서 전화를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청자님이 또 전화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어떤 점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오롱 인더요. 코오롱 인더. 평당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평당가는 32,05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32,050원에 비중 30%. 그래도 지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좀 궁금하신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 거는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짧게 나오고 싶은데 좀 길게 봐도 될지. 길게 봐도 괜찮을지 알겠습니다. 등산을 좀 좋아하시나요? 등산이요? 네.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등산복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코오롱 인더 쪽은 주가가 그런데 그만큼 좀 잘 가지는 못해요. 단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길게라도 봐야겠다. 시청자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코오롱 인더의 좀 타점이 지금 좀 괜찮았던 건가? 아니면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건가? 사실 이럴 때는 이 주가가 뭐 굴툽스 산업이라서 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터 없을까요? 지금 뭐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염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게다가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해왔었던 이 PET 필름 부분, PET 필름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빠지게 되면은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1576억으로 이제 22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익률이 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적자 사업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승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 하락분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아예 뭐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험성은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부채비율 100%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뉴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한 1800%대 기록을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23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바닥을 잡고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긴 관점으로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매수가가 32,05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전 지금 최저점이 3만 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고 특히나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역비어린 구간인데 2평선이 조금 수렴하는 구간 특히나 지금 장기 2평선 장기 2평선들이 어느 정도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저항으로서 힘이 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도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역시나 지금 3만 6,500원 구간에서 지금 본격적인 하락이 좀 시작이 되기도 했었고 두 차례 정도의 저항을 좀 받았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장기 2평선도 같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기 되면은 이 장기 2평선이 지금 3만 6,50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좀 확실하게 돌파해준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좀 바꿔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거래량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 적어도 뭐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터널 라운드 초입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자님 저희 박스권 매매로 좀 관점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존중님이라고 떠서 매일 시청하시는 애청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주슐랭 보시면서 혹시 희망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또 애청자님이니까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생각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애청자분을 직접 또 통화를 나누니까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많이 또 시청해 주시는 만큼 또 많은 소문도 내주세요. 자 저희 전화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존중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생겼을 확률이 있을 것 같다. 아 그럴 생각이 또 드네요. 또 너튜브의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도 사연을 좀 신청합니다. 하셔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s바이오 메딕스 종목이고요. 34,000원 비중 5%입니다. 저 오늘 샀어요. 소액 중인데 더 갈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첨생법 관련해서 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상담 부탁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모멘텀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오늘도 6%로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지금 수익권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 오늘 샀는데 오늘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까요? 길게라기보다는 좀 승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s바이오 메딕스 자체가 파킨슨 치료제와 관련돼서 재료를 삼아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게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게 여전히 재료가 끝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관련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더 실리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다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 수급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 재무 리스크를 좀 벗어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0억 정도의 제3자 배정 유증을 좀 한 상태인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일단 환기 종목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적자 부분이 또 벗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리스크가 찾아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관점에서 이 파킨슨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치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린 좀 수익을 챙겨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중도 5%로 크게 부담 없는 비중이라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저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해석적으로 좀 올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에 상단 매물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실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좀 수익을 좀 챙겨두고 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량이 늘 중요하죠. 지금 보시더라도 4월, 5월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부터는 그다지 큰 거래량이 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반등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거래량 없이 또 금방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즉, 효과가 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수익 관점으로 파킨슨 이슈 나올 때마다 그때 좀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자리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FOMC 의장님 우리 댓글 보니까 고려연이 상한가 가는 시장은 이거 말다 하지 않았냐. 어떻게 보세요? 오늘 고려연의 상한가를. 네, 저도 이게 시장이 지금은 비이성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돈 쏠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그렇죠. 어떤 이슈만 나오면은 지금 요즘 들어보면은 동전주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네, 이슈만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상한가를 간다든지 간다든지 10%, 20%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본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예 매매를 좀 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 하셔도 좀 늦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좀 너무 동전주, 테마주로만 쏠리는데 그게 또 길게 가느냐?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좀 쉬시면서 주실랭이랑 여러분이 시청하시면서 재미있게 전략대의 먼 미래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좀 문자 사연도 볼까요? 4812번님이 JS커퍼레이션 신청해 주셨어요. 와, 오늘 8%나 시원하게 가네요. 14,500원 15% 비중이에요. 지금도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이고는 있는데 와, 오늘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또 잘 가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전문가님 지금 수익권인데 좀 더 들고 갈까요? 이럴 때 좀 그냥 이익 실형하는 게 답이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포지션이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좀 지켜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핸드백이나 의류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요즘 명품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신조어가 발생을 했는데 뭐죠? 듀프 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프 소비? 듀프. 듀프? 네. 소음 들어봐요. 네, 이제 그런 소비가 이제 또 신조어가 발생을 했는데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명품을 사기에는 지금 뭐 가게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든 부담스러우니까 네, 부담스러우니 이제 비슷하게 생긴 저가를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듀프 소비라고 하거든요. 줄임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뭐 썩은 말인데 이제 도비랑 그다음에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합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프 소비라고 하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JS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가형 브랜드의 지금 핸드백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레깅스나 뭐 이런 의류들을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사수회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게다가 지금 뭐 핸드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의류에 관련돼서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나 뭐 실적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18,000원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더라도 18,000원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반복을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지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만 좀 유지를 해준다. 점점 더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 발생 이후에 바로 조정이 좀 이어지는 그런 흔적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확정 수익을 좀 챙겨두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기고 가자는 게 지금의 시기에는 좀 잘 맞는 전략이다. 아무튼 공통적인 모든 얘기들이 다 그렇게 좀 끝나는 것 같네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푸 소비가 지금 미국 Z세대 소비 트렌드라고 하네요. 지금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복제를 뜻하는 뜻에서 뉴푸가 나왔다. 여러분들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분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05번의 사연입니다. 코웨이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시영당가 7만 원의 비중이 한 10% 정수기는 코웨이 아닌가요? 좋죠. 당연히. 조문가님 코웨이 쓰세요? 정수기? 아니요. 저는 정수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사용하세요? 저는 그냥 생수 3억 씁니다. 역시 또 MZ세대 다운. 좋습니다. 정수기는 지금 나에게 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웨이의 주가를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또 사시는 분들만 좀 사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좀 1%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시원한 거래량도 없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종목을 사는 투자자들은 분명 있을 텐데 특징이 좀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봤을 땐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 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 그리고 또 실적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조정을 좀 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실적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웨이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굳건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지금 판매를 하거나 최근 들어서는 렌탈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렌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30만 개정 정도에서 37만 개정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그냥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1조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천억 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아주 소량이지만 그래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또 이전 주가를 좀 회귀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이저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조 원을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천억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로도 좀 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보시고 이거는 사실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이나 이렇게 중장기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세를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탈이 좀 안 되면 이 평선 이탈 안 됐을 땐 쭉 들고 가세요. 실적 좋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매출액 4조 원 돌파되는지는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에이 또 저희가 전략 전해드렸어요. 다음으로는 6104번님의 사연 또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고 34,000원이에요. 40% 비주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나을까요? 이런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문의주셨는데요. 랭나자 발굴 제노스코 상장이 좀 추진되어 있는데 주가는 좀 지금 주르륵 밀리면서 어제 깊게 밀렸고 오늘도 개파락으로 한 3%대에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좀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좀 의아한 게 사실상 보통 자회사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상장 전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아무래도 자회사가 직접 상장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상장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 전부터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상장 추진이고 아직 상장이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미 이게 분할 상장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아예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사업 부분을 완전 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 이런 것들을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이 좀 과대 낙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맥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점이 좀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통해서 또 이제 자금 조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또 이 오스코텍과 함께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렉라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오스코텍도 제노스코랑 결국에는 나눠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 자체가 뭐 헤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연결로 인해서 뭐 제노스코가 가져가던 실적을 오스코텍이 온전히 좀 가져가고 또 이제 제노스코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오스코텍이 렉라자로 렉라자와 완전히 별개인 회사가 되는 거면은 사실 하락이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등 가능하다. 일단 이게 사실은 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슈가 끝났으니까 하락은 하는데 이런 하락은 사실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추가 매수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셨고 전략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코텍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또 주슐랭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어요? 평소에 좀 방송을 봐서 SK하이닉스 평소에 SK하이닉스 주식에 좀 관심이 많은데 상담 받으려고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어저께 종가로 18만 8천원에 내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 아니세요? 네. 오늘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알고 계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또 나왔고 시장도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실까요? 분위기 좋고 수익도 지금 나고 있을 텐데요. 일단 또 국내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실적은 좋게 나와도 이게 마음의 한구석에는 좀 편한 마음이 불편한, 네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서 실적이 좋고 주가도 좋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 좀 해소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시장이, 국내 시장이 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아무리 이런 SK하이닉스의 슈퍼파워의 실적이 나와도 들고 계셔도 불안하신 분도 계신 것 같죠? 네. 되게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동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워낙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국가들, 다른 글로벌 증시와 또 커플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점과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흔들림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언정 사실 이 메이저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떻게 힘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여전히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달리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대규모 순매도를 좀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HBM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이미 솔드아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게 없지만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20만원이라는 가격대에 지금 걸쳐있는 상황인데 또 라운드 넘버기도 하고 또 이전에도 좀 고가를 고점을 만들어 두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0만원 구간을 돌파해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갭 구간, 이전에 갭을 좀 발생을 했었던 가격대인 21만 5천원 구간까지도 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와진다 하면은 5일 2평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K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이 엔비디아와는 또 커플링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 거의 다 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갭하락 출발하고 상승 마감하면은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또 블랙웰 결함 관련해서 계속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회피할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빠지면 또 SK하이닉스 더 빠지거든요. 아, 네네. 그거 잘 살펴보시고요. 21만 원, 20만 원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수급은 외국인이 거세게 매도하면 그걸 좀 탈출하는 전략들도 좀 미리미리 좀 방안들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게요. 오후 2시 이후에 070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